자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등붙받이 작용하는 경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힌지에 있고 이런 식으로 등붙받이 할 때 반려 시그마 예시부터 돌리겠습니다. 시그마 m2는 0입니다. 플러스 0이구요. 맞죠? 네. 두번째 자 먼저 va va가 l만큼 돌아가죠. 마이너스 wl 곱하기 2분의 l은 0입니다. 맞죠? 같은 선에서 했으니까 h a 는 수빈이 없죠. 따라서 va 는 2분의 wl 이 되겠습니다. 2분의 wl 또 시그마 fy 는 0입니다. 따라서 2분의 올라가는 건가. 자 올라가는 건 플러스 2분의 wl 마이너스 wl 플러스 ve 는 0. 따라서 ve 도 2분의 wl 이 되겠습니다. 자 만약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. 자 a b e 부재 선. 여기에서 보시면 a b c 부재 a b c 부재를 한번 가지고 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이죠. 여기를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자 천천히 합시다. 자 a b c 부재에서 자 c 전당혈토. 어떻게 해서 춘. 공략입니다. f b d 에서. 자 c 전 내부 힌지죠. m c 는 0입니다. 따라서 시그마 m c 는 0. 플러스가 되겠죠. 자 거립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. a b c 입니다. w 되구요. 여기는 v c 가 차이가 할 거고. 그 다음에 h c 가 차이가 할 겁니다. w 가 되구요. 여기는 v c 가 차이가 할 거고. 그 다음에 h c 가 차이가 할 겁니다. h a c 가 차이가 할 겁니다. v v 0 2분의 s 입니다. V c 가 차이 이를 분명 하세요. v v A 2분의 w 아이고. 자 이 길이는 . 4분의 3 w 4분의 3ki입니다. 자 이 상태에서. m c 는 제로죠. 그러면 2분의 w을. 4분의 3i 입니다. 자 이 상태에서. m c 는 제로죠. 그러면kalenr2 분명은 2분의 WL . 4분의 3iL . 4분의 3L . 마이너스 . W 3L 곱하기 8분의 1 여기죠. 그러니까 2분의 1. 8분의 3L 마이너스 HA 2킬리는 얼마? L 이랬습니다. 마이너스 HA L은 0 계산해보면 따라서 8분의 3 W L 마이너스 32 제곱이고 32 9 W L 제곱 마이너스 HA L은 0 L 하나씩 달리겠습니다. 따라서 HA 32 사파리 32 12 9 32 3 W L이 되겠습니다. 32 3 W L 다 구해졌어요. 32 3 W L 따라서 이 부분도 수표니까 맞죠? 시그마 F X 0 오른쪽 맞죠? 오른쪽으로 가니까 32 3 W L 이제 마이너스 HA L 따라서 H 2는 32 3 W L 이 되겠습니다. 32 3 W L 맞죠? 계속 넘어가겠습니다. 크게 어려운거 없으니깐 이제 두번째 이민의 위치입니다. 이민의 위치 어렵게 생각해봅시다. 먼저 1번 A B 부재 A B 부재 자 이들 개발 하겠습니다. 하나씩 봅시다. A B입니다. VA가 생기구요. HA가 생깁니다. VA는 2분의 32 2분의 W L 이 길이가 X일 때 이 X점 S X가 생깁니다. 그 다음에 M X가 생깁니다. 그 다음에 A 그냥 A X 다시 갈게요. 따라서 자 A C 부재는 0에서부터 L 까지입니다. 따라서 기역 축 방향력 시그마 F Y 는 0입니다. 2분의 더블 L 올라가죠? 또 올라가죠? A 따라서 A X는 어떻게? 이게 마이너스 2분의 W L 따라서 2분의 W L 만큼의 압축력이 생깁니다. ㄴ 전단력입니다. 자 이거 상수함수에요. 상수 전단력 또 시그마 F X 0 F F X는 0 오늘 주치죠? 32 3 W L 까지 하죠? S X는 0 따라서 따라서 S X는 마이너스 32 3 W L 압축입니다. ㄷ 흰 모멘트 시그마 시그마 M X는 0 시그마 항량은 플러스 어떻게? 마이너스죠? 마이너스 32 W L 제곱 W L X죠? 마이너스 M X는 0 따라서 M X는 마이너스 32 W L X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이러나 보겠습니다. 1차 함수고요. 자 M A는 M X가 0 얼마? 0 M B는 M X가 0 M X , L 은 마이너스 32 В L 제곱 대결합니다. 자 빼순 순서입니다. 먼저 이렇게 등본과 보ña자 sightof 라는 맞죠? 그리고 먼저 이 점을 잡고 시그마 m2 맞죠? 그 다음에 다시 이 점을 잡고 이 점, 이 점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임의 위치에서 하면 제일 먼저 이 부분 ab부제부터 그러면 축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압축이고 전단 옆구도 압축이고 힘의 위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?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두번째 두번째 비디풀지입니다. 비디 0 부터 크고 x는 l입니다. 자, 똑같이 그리겠습니다. a b x입니다. v v a는 2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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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는 3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sx 생기고 sx 생기고 mx 생기고 ax 항상 이 부분의 그림은 이렇게 통일 하세요. 아시겠나요? 자, 첫번째 축 방향입니다. 시그마 시그마 fx는 0 플러스 따라서 32분의 3 wl 플러스 ax는 얼마? 0 따라서 ax는 마이너스 vc 2분의 4 wl 이걸로 끊으십니다. 압축 시그마 f 끝났잖아. 축 방향 응. 축 방향 끝났고 그 다음에 ㄹ 전단형 2번 전단형 시그마 fy는 0 따라서 위로 가는건 플러스다. 올라가는건 2분의 wl 마이너스 wx 맞죠? 그 다음에 빼기 내려오는거 sx는 0 따라서 sx는 2분의 wl 마이너스 wx 맞죠? 자 1차 함수 구요. 여기서 0이 있죠. 자 전단형 0인 위치는 sx는 2분의 wl 마이너스 wx는 0 따라서 x가 2분의 l일 때 전단형 0이 되는겁니다. 세번째 힘 모멘트 입니다. 시그마 mx는 0 맞죠? 여기를 잡으면 됩니다. 시계방향 플러스 예나 시그마 mx는 0 따라서 2분의 wl x 마이너스 32 3 wl 반대로 하죠? l 마이너스 wx 반대로 돌려주죠? wx 2분의 x 마이너스 마이너스 mx 0 따라서 mx는 마이너스 2분의 wx 제곱 플러스 2분의 wl x 마이너스 32분의 3 wl 제곱 2차 함수입니다. 이제 이게 파색이 됩니다. 따라서 mb는 mx가 0이다. 얼마? 0 0 놓으면 마이너스 30분의 3 w l 제곱 mb는 mx는 뭐예요? 전단력이 0인 위치 2분의 1이죠? mx는 2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w 2분의 l 제곱 여기 사유가 하는거예요. 플러스 2분의 w l 2분의 l 마이너스 32분의 3 w l 제곱 양수가 옆으로 쓰면 정확하게 mx는 mx는 4분의 3 l mx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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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w 4분의 3 l 제곱 플러스 2분의 w 4분의 3 l 제곱 은 0이 됩니다. 왜? 계산 아야 됩니다. U 는 이것 입니다. 시점 내부 힌지 맞죠? 따라서 mx는 a md 는 m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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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xx mxx m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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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번째 DE 부재 0XL 자 2분입니다 EX VE는 2분의 WL HE는 32분의 3WL 이 길이는 X SX AX HMX 따라서 축 방향력 시그마 FY는 0 올라가는건 2분의 WL AX는 0 따라서 AX는 마이너스 2분의 WL 압축 상수 함수 전단량 시그마 FX는 0 플러스 마이너스 32분의 3WL 맞죠? 또 같이 가진거 또 같이 가진거 플러스 SX는 0 SX는 32분의 3WL 상수 함수 맞죠? 3번 힘 모멘트 시그마 시그마 mc mx는 0 플러스 32분의 3WL 시그마 양 X 플러스 mx는 0 따라서 mx는 마이너스 32분의 3WL x x 1차 함수 따라서 md m은 x이골 0이기고 l이기고 32분의 3WL m2는 m2는 m은 x가 0이기고 0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시간이 2022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 6시 15분입니다 또 5 5 5 5 5 5 이번 시간에는 덤보화점을 자유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아 아 아